러셀 러셀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9.6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천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21일 가장 많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2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8%에서 약 0.7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19일 약 3.0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16일 약 0.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38억원이며 2015년 136억 대비 약 293.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6억원으로 2015년 5억 대비 약 372.3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9%입니다. 순이익은 약 21억원으로 2015년 6억 대비 약 202.8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9%입니다. 러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9.47배이며 지난 2015년 13.69배에 비해 약 480.5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64배이며 지난 2015년 0.92배에 비해 약 294.02%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96% ROE는 4.58%입니다. 러셀의 시가 총액은 1,670억 1,3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14위 코스닥 종목 기준 62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70위입니다. 매출액은 538억 2,60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865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9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6억 3,7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74위 코스닥 종목 기준 75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76위입니다. 순이익은 21억 16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73위 코스닥 종목 기준 770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80위입니다. 지난 3년간 러셀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tack supervisors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